무대에 오를 준비가 한창인 MCD 대기실 할 말 많은 스타들이 보입니다 어떤 제보인지 직접 들어봤는데요 현장에 나와있는 손동훈 기자 안녕하십니까 리포터 손동훈입니다 비스트의 멤버 이기광궁이 3년 만에 스마트폰을 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샀다는 얘기입니까? 애들이 스마트폰으로 하나 둘씩 받고 있더라고요 웃은 것부터 정말 저는 소외된 느낌 그런 느낌을 봤더니 저 혼자 저는 스마트폰을 샀습니다